가을과 잘 맞는 추억 가득한 가족 명랑 운동회가 열립니다. 관악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위해 이벤트가 있는 재미있는 운동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를 통해 가을 추억을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장애인 가족을 위해 관악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억 가득한 운동회를 준비했습니다.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2층 대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장애인 가족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관내 거주자를 무선 선발합니다. 가족당 최대 4명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회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첨 이벤트도 열립니다. 신청은 11월 2일까지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신청, 방문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가족 간의 화합도 다지고 추억도 쌓고 건강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